자 중2 비상기임 백발백중 5가 문제 학교시험 100점 맞기 스텝2 2회라고 할게 스텝2 이거 설명할게 13번 15번 17번 먼저 할게 13번은 이런거 아마 안나올거에요 본문의 얘기 없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들은 20년 동안 매년 나무를 심어왔다 이거니까 심다가 플랜트야 플랜트가 식물이지 동사 뜻은 심다 그러니까 have pp 인데 플랜트니까 have planted trees 나무를 심어왔다 매년 얼마동안 당연히 계속이지 계속일 때 for는 뭐뭐 동안 뭐뭐 이후로는 since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이게 계속이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they have planted they have planted 두번째 빈칸은 세번째 빈칸은 fall 이렇게 다른거지 이제 첫번째 빈칸은 have 두번째는 planted 세번째는 fall 뭐뭐동안 대체 15번 갑니다 doorman started to clean the park 그 노인이 그 공원을 청소하는걸 시작했다 작년에 그 여전히 그 공원을 청소한다 이거니까 현재 알료 계속이지 그러니까 과거 나오고 과거 여기처럼 과거가 나오고 현재 still 이게 나오면 과거 시작했는데 여전히 하고 있다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대개 이제 두 문장 같다는거 이걸로 나오는데 현재 알료 계속이지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게 당연히 2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last year 이게 답이 안되는 이유 뭐야 현재 완료에서 과거 나오면 안 된다 기억나지 현재 완료에서 과거 나오면 안되는데 과거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뭐야 for 아니고 since 그렇지 현재 완료에서 과거 나오면 안된다 그런데 since는 뭐뭐 이유로 뭐뭐 해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since는 예외적으로 올 수 있다 정리 다시 have pp 안에 과거 나오면 절대 안되는데 since는 예외다 나올 수 있다 대체 17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once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번 경험이지 have met 이거고 그 다음에 for 50 years 이것도 have pp 그지 have been married 내 조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happy married 결혼해 있는 상태이다 50년 동안 그 다음에 the soccer players 3 hours ago 3시간 전에니까 당연히 뭐가 안돼 현재 완료가 안된다 그래서 have pp have been started 2번이 답이 된거다 세번째 왜 started라고 과거 시점이 나오니까 3시간 전에 이건 현재가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21번 26번 21번 b가 가리키는 거 어떻게 벨라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모두 앞에서 이거는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 가리키는 게 벨라가 제니가 벨라한테 소리 지른 거 이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대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에 있는 게 좋아 제니 pointed out the mistake that 벨라 made 이거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이게 답이다 제니가 벨라 간 실수를 지적한 것 됐지? 자 그 다음에 26번이냐? 26번 밑줄 친 a가 의미하는 거 완전한 영어로 쓰래 나도 그래 그녀는 야구를 좋아해 me too 나도 그래 무슨 얘기야? 나도 야구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여기 의미하는 거는 I hope Bella doesn't have any more problems like this 또는 요거 나도 그래니까 다시 할게 나는 야구 좋아해 나도 그래 무슨 말이야? 나는 야구를 좋아해 이게 아니라 나도 야구를 좋아해 이거지 그러니까 also 또한이란 뜻을 의미하는 I also hope 문장 똑같이 쓰는데 그냥 also만 붙이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me too랑 똑같이 to를 쓰던가 상관없어 그렇지? I hope Bella doesn't have any more problems like this too 이렇게 되고 also also를 쓰는 게 정답이야 I also hope 나도 또한 희망해 Bella가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지 않기를 이것과 같은 그지?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내용과 관련이 있는 속담 당연히 이거는 제니랑 Bella가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 안 좋았다가 문제들은 성장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요지가 이거야 문제들은 성장하는 것의 일부야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치? 뭐 쉬운 길만 가는 사람이랑 아주 고생고생해서 성공한 사람이랑 후자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지 왜냐하면 여러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꽃도 그렇잖아 온실 안에서 자란 꽃이랑 진짜 어떤 척박한 데서 물도 없고 햇빛도 안 쬐고 이런 데서 자란 꽃이랑 후자가 뒤에 있는 꽃이 훨씬 더 튼튼하겠지 이 얘기라고 당연히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이게 요지야 문제들이 성장하는 것이 일부다 즉 싸워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2번은 폭풍 후에 침착함이 온다 잠잠함이 온다 그래서 2번이 답이야 폭풍 뒤에 어떤 고요한 거 이런 게 온다 그렇지? 폭풍이 뭐 대신 쓰인 거냐면 싸운 거 문제가 된 거 이거고 캄은 이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나 더 현명해지는 거 좋은 결과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나머지 속담은 말 필요 없어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즉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친구가 5번은 서투른 어떤 그 일하는 사람이 자기 연장 탓한다 직공이라 뭐라 그게 자 그 다음에 28번 했고 3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What should Andy take to school? 무엇을 앤디가 학교에 가져가야 하는가 이 의문문 나올 때 있잖니 니네가 해석 바로 하기 힘들어 힘드니까 이 의문서 빼고 원래 자리로 돌봐 이거 긍정문으로 바꿔봐 Should가 원래는 앤디 다음에 있었지 앤디는 가져가야 한다 학교로 What 무엇을 이거란 말이야 앤디는 가져가야 된다 학교로 근데 의문이니까 무엇을 앤디는 가져가야 하는가 학교로 가져간다 단어 bring 여기 있잖아 그치? He should bring 앤디니까 사람이 남자지 He should bring His pee clothes 끝 대체 He should take He should bring 상관없어 He should take His pee clothes 근데 그의 체육복을 가져가야 한다 요거 있다 자 오가 2회 이거 설명했고 스텝 2 오가 2회 는 니네가 질문을 안 한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된거지 이게 요거 문제는 이게 원래 2회의 거였나 요거 사과 있지 사과 학교시험 스텝2 스텝1 이거 약간 좀 꼬인게 있는거 같은데 요거는 이따 니네가 질문을 받고 학원에서 설명하든가 아니면 이따 집에 내가 와서 그때 찍든가 그렇게 할게 이거 복습 좀 해 오자고 고생했다